자막제공자 아메리카노 네, 거리감 괜찮았어요 어휴 정말 이소미 선수는 하는 행동도 개구쟁이 같아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대화를 나눠 봤을 때 가장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저는 이소미 선수인 것 같아요 런이 좀 생길 거를 감안해서 핀 앞쪽 마운드에 떨어뜨려야겠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완벽하게 핀 앞쪽으로 골라오는 샷 스피드가 조금 더 빨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보기 없이 버디 다 섰겠지 스피드의 콘서트 탁